사실 마스터 하기 전부터 차츰차츰 10%, 20%, 30% 많이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 다시 작업을 했고 솔직한 저만의 Think of Ad You 충분히 잘 완성한 것 같습니다. 장우영의 2018 Song 1 Think of Ad You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과 함께 열심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이 노래처럼 예쁜 사랑, 따뜻한 사랑, 영원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었지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말들 우린 서로 마냥 끌렸지 우린 마치 좌석 같아서 아름다운 내 손을 참 잡았을 때나 느껴지는 너와 나 둘만의 사랑 오, baby, yeah 오,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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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I love you,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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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오,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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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던 날들 나를 향한 내 미소를 느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타오르는 한여름